팔로스 아우게바발라구요 도도브리발라 또 만나요 나 팔렸어 봐라 사랑합니다 이번에 이번 연도에 다시 안녕하세요 유정현입니다 와우 이걸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고 갈게요 편집점까지 팬분들 사랑합니다 그 형들 뭐라고 했어요.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했어요. 어디 말이에요. 여기 말이에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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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하겠습니다. 아니요 아니요.